디자이너 브랜드 폴뉴어의 트라이팩 커스터드 컬러입니다. 생각보다 가방 안에 뭐가 되게 많이 들어가죠? 데일리로 이렇게 매기 좋은 컬러인 줄 몰랐어요. 정말 얘는 실물파입니다, 실물파. 가방을 열어보면 안에 내부 공간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. 가운데는 지퍼로 되어 있어서 귀중품 보관하기에도 좋았어요. 그리고 이렇게 길이 조절도 가능해서 크로스, 숄더, 클러치로도 멜 수 있답니다. 여러분도 코디를 좀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베이지 색감의 옷이랑 매치해보는 거를 추천드릴게요.